질문과 토론회 과학 오늘 강연 들으신 분들 이런 생각 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어려운 수학을 할까? 순수 수학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연구를 왜 할까? 그러니까 지난번 3강 기하석 교수님의 강연도 리만 가설 난지를 갖다 푸는 거에서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많았을 때 두 선생님들 순수 수학의 연구의 목표 왜 이런 연구를 하는 건가요? 문제라는 게 일단은 궁금하니까요. 어떤 게 궁금하니까 알고 싶은 거죠. 어떤 대상을 이해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쉬운 건 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걸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은 이 어려운 것을 하는 목적은 어려운 것을 더 쉽게 만들고 더 조직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이고 일단은 호기심이 많은 수학자들의 가장 큰 원동력일 것입니다. 꼭 이거를 연구해서 어디 써먹겠다 이런 것보다도 이거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그리고 인류의 지식 기반을 넓히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복잡한 걸 하게 되는 거는 이제 복잡해지는 세상 탓이 큽니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이 살던 세상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러니만큼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복잡한 수학이 필요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건 아닌가요 세상의 지평이라는 거가 계속 넓어져 왔지 않습니까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런데 한 발 벗어나서 되돌아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어려워 보이던 것들이 쉽게 보이고 우리가 지금 수학이라는 게 늘 항상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니까 우리가 나와 있는 가장 지식의 경계점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어렵고 복잡해 보이고 선생님 해주셨던 랭렌즈 프로그램도 그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로 딱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테르마이 라스트 정리도 아주 간단하게 보여지고 이런 건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갖다가 후심해서라고 출발하지만 뭔가 그래도 원동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때에 과연 수학자들이 힘을 받아서 이런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랭렌즈 프로그램같이 거대한 건 아니더라도 어떤 두 가지 대상 최소한 두 가지 대상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동기인 것 같습니다. 두 개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관련이 되어 있다. 혹은 개별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통합된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수학을 하는 동기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어려운 문제를 왜 하냐 호기심 얘기도 했지만 문제가 어려울수록 거기에 대한 정신적 보상도 더 큽니다. 그래서 어려운 걸 풀었을 때 또 이제 새로운 우리가 모르던 어떤 새로운 관계를 찾아냈을 때 거기서 느끼는 또 짜릿함이 굉장히 커서 또 그것이 또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죠. 수학자의 중독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죠. 그래도 수학이라는 게 대개의 경우에 그렇게 문제가 풀리는 경우 특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 것 같고요. 매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많은 시간이 어려운 시간일 것 같고 기아스 선생님 이야기가 인구의 시간이다. 그런데 두 선생님들은 그런 연구하시다가 어려우면 어떤 식으로 그런 스트레스 어려움을 극복하시는지 나름의 비법이라도 있으신가요? 뭐 대단한 비법은 없고요. 이제 제 대학원 시절을 말씀드리면 대학원 때는 특히 그런 거를 어디로 나아가야 될 때도 좀 더 그때는 불분명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노래방에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래를 청해 들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저희 따로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고 선생님 어떻게 저는 문제가 안 풀리면 문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일을 하거든요. 아마 많은 수학자들이 사실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잊어버리고 하다 보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그런 종류의 역사적인 사례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갑자기 또 떠오르면 집중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저는 잘 안 되면 미국 드라마 미드를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산책한다든지 그런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수학이라는 게 하나의 개념을 갖다가 얻고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게 쉽지는 않는데 그걸 약간 묵혀두고 공 씹어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수학을 하다 보면 그거에 집중할 때보다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어놓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끄집어놨을 때 아 그게 그 문제였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지 이런 기회를 많이 느꼈는데 우리 학생들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 개념을 갖다가 모르면은 답보고 계산 방식에 익숙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그런 식의 접근 아까 말씀하셨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약간 접어두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수학에 대해서 훨씬 좋은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수학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해보도록 하죠. 지금 특히 랭렌즈 프로그램 같은 거가 다양한 분야를 통합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과연 수학에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학생 때는 대수, 기하, 해석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많이들 들었었는데 학생 때 듣고 나서 잘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 개념이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그 분야들이 어떤 분야들인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대수, 해석, 기하, 위상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 게 보통이고요. 기하와 위상은 같이 묶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수는 오늘 보셨던 정수론과 같은 이런 수라든지 아니면 수학적 구조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같은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기본적으로 대수학이고 물론 이제 방정식을 푼다든지 이런 것도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대수학이고요. 기하학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그런 학문이죠. 그 역사가 오래된 학문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처음 시작은 측량에서 시작이 됐고요. 측량 그다음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데 실용적인 목적에서 시작이 됐지만 근본적으로 현대의 기하학은 이 공간, 실제 공간뿐만 아니라 예전에 황주모 선생님 강의하셨던 것처럼 고차원 공간, 이런 공간을 이해하는 학문이 바로 기하학입니다. 그리고 해석학이 있죠. 해석학은 뉴턴이 미적분학을 발견하면서 태동한 그런 학문입니다. 미적분학은 물리학에서 응용하기, 나온 그런 부분인데 그 미적분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극한의 개념이 필요하고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학문이 해석학입니다. 선생님, 미국에서 강의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미국에서도 중고등학교에 이런 식의 분류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자들도 이런 식으로 자기 분야를 보통 이야기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운영은 하고 있고요. 이제 편의상으로 나누는 거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과목을 개설할 때 모든 곳의 수학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해석학이면 해석학, 대수학이면 대수학 이런 식으로 강의를 개설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경계는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수학자 본인들의 경우에도 분야를 한정해서 연구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서로 넘나들고 협업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수학이라는 게 분야는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섞여 있고 오늘 보다시피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하적인 성들도 대수적인 성들도 동시에 이용해야 되는 걸로 보면 이걸 딱 분절시켜서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수학자들 대수기화를 전공하시는 분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이 분야들을 보고 있는지 여러 가지 특히 랭렌즈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회사각적인 도구도 기하학적인 도구도 그다음에 정수론, 대수적인 도구들 이런 것들이 총괄이 되어지는, 융합하는 분들을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 각각 전공 분야들은 어떻게들 말씀하시나요?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분야를 통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넓은 관점에서 보려다 보면 어느 정도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필수고요. 다만 실제로 우리가 주어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한정돼 있고 우리의 지식의 어떤 용량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분야들 중에 한두 가지 정도에서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면 다른 분야들을 알기는 알지만 좀 더 이렇게 얕은 수준에서 조금 더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또 연구가 가능한 이유는 내가 이를테면 기하학을 잘 몰라요. 해석학을 잘 몰라요. 내가 알고 싶은 만큼 잘 모른다고 하면 그러면 그 분야에 또 전문가들이랑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게 보충이 가능합니다. 선생님 보시기에는 수학의 분야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는 이 분야들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지 선생님 여러 대학생들을 기초 강의들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해석기하학이 있습니다. 해석학하고 기하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요. 데카르트가 좌표라는 것을 발명을 했죠. 그러면서 해석기하학이 시작됐는데요. 우리가 기하학적인 문제를 방정식을 이용해서 푼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해석기하학인데 사실은 반대도 성립하거든요. 기하학의 문제를 방정식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방정식의 문제를 기하학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해석하고 지금 해석기하라고 했는데 이게 방정식이 대수처럼 느껴지는데 옛날 용어가 약간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해석기하라는 이 분야에서는 이 기하학의 문제하고 대수학의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완전히 다 갈라지는 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지금은 방정식을 다 풀 수 있는 시대니까 기하학은 빼자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서 점점 교과 과정이 줄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가르치기가 정말 힘듭니다. 예전에 보다 학생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아까 처음에 도입부 영상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기하학을 뺀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인데 저도 애를 키우지만 어린애들을 키워보면 맨 처음에 하는 게 숫자 세는 거랑 모양을 인식하고 그런데 기하학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간을 인식하고 또 그 모양을 인식하고 거의 같음과 다름을 구별하고 세모랑 네모가 다른 걸 구별하는 게 이게 기하학의 시작인데요. 우리가 기하학적인 능력을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학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갖다가 다 다루고 이해하려고 하면 어느 한 부분이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특히 기하가 빠진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강의를 듣는 분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로 굉장히 수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로서 수학 동아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고요. 여기 강연에서 나왔던 페르마도 사실은 수학을 법률가 했었나요? 취미로 해서 갔던 분들이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의 분들이 수학을 했었는데 요즘은 사실 많은 전통이 그런 전통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의 모임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수학 모임을 한다면 어떤 주제로 어떤 책을 접근하면 좋을지 두 분 조언이랄까 팁이랄까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지금 수학도 수학 분야도 많아졌고 어려워지기도 했고 접근하기가 힘든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수학에 대해서 전문 수학을 이렇게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일반인 수준에는 당연히 머무르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전문 수학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전문적으로 수학을 연구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전문 수학에 가까운 부분을 해설하는 좋은 교양서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자신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저 책 일단은 좀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일단은 수학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됐든 중요한데 그런데 이거를 수학이라고 하면 괜히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적어도 수학자들 본인은 수학의 예술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미술이나 음악을 감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잘 생각해보면 사실 뭐 그런 클래식 음악 그냥 들으면 이게 뭔지도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고 또 미술관에 가서 미술 작품을 봐도 처음에는 그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잘 분간이 안 갈 수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미술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술 전공자처럼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직접 그릴 필요도 없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자기가 충분히 흥미를 느끼고 그림을 많이 보고 또 접하면서 거기에 대한 참고서적을 읽으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데 수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렇게 지금 이 강연을 보시고 있는 분들처럼 이런 강연들을 더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녹음된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보는 것이 또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신 교수님이 고등학교 시절 이미 올림피아 이런 데 나가서 여러 가지 두각을 나타냈다는 건 알았는데 조금 전에 승교식 선생님 오셔서 말씀 들어보니까 훨씬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상당히 많은 것들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재능을 갖다 발견하려면 뭔가 계기가 있고 수학에 대한 흥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아니면 어렸을 때 본인의 취미나 특별히 수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 이런 거가 있으셨나요? 뭐 어릴 때라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거는 어머님 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어떻게 저를 유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이제 숫자를 더하고 빼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곤 했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숫자 더하고 빼고 곱하고 그러면서 놀았던 게 결국은 또 수학에 흥미를 사실 왜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보면 또 그런 걸 저도 모르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적절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는데 수학을 갖다가 한국 수학을 부응하는 부응시키는 방법은 학생들을 잘 가리키고 전공자를 잘 가리키는 것보다 2세대를 잘 교육할 수 있는 엄마가 수학에 흥미를 가지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 누가 하시는 분이 있던데 여기 계시는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자녀분들이 수학에 수학을 잘하는 것보다 수학을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정말 흥미를 가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는 또 이제 질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수학 애호자분들께서는 수학을 전공으로 하시든 아니면 관계없이 다들 1차적으로 수학에 대한 관심 흥미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에 100%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지만 모두 다 매력적이고 이런 수학 전문가들이 하는 분야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나름의 수학적인 사고를 갖다 키워나가시면 참 의미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두 분 그런 분들에게 조언이나 팁이나 아니면 추천할 만한 책이 있으시면 잠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일부 그 일을 마치겠습니다. 제 강연이랑 관련해서 제가 추천한 책이 있는데 뒤로 가면 약간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한 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제 버클리 동료 교수가 쓴 프랭케일 교수가 쓴 책이고요.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나와서 초반부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수학에 빠져들게 됐고 그런 과정들이 잘 나와 있어서 그걸 따라가면서 그냥 즐기기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 책을 좀 봤는데요. 반밖에 안 봤습니다. 앞쪽이 재미있거든요. 뒤쪽이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오면서 여기 인터파크 서점이 있어서 그 책을 뒷부분을 조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이제 전공자에 좀 가까운 사람으로서 더 재미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일반인들은 약간 어려울 수는 있지만 뭐 그거 다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항상 뭐 아 이런 말이구나 하고 대강만 아시면 되니까 그 책도 저도 원래 좀 추천하려고 했던 그런 책인데 오늘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적극 권합니다. 네. 사실 제가 사회를 맡아서 이 사회를 어떻게 할까 막 걱정도 돼서 특히 저는 이제 응용 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순수 수학에는 약간 모르는 내용이 충분히 많을 것 같고 랭렌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말로만 들었지 도대체 뭔지 해서 이 책을 읽어왔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렇지만 수학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흥미와 관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분의 일대기를 갖다가 수학자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고 보시면 가볍게 보시면 굉장히 즐겁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의 과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